말조심의 필요도 있지만, 원래 의중은 이런 것이었어. 을 또 전달하는 언론도 필요하다고 봐요. 말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원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. 그랬다면 내가 말의 실수는 알겠고 뜻은 그런 거였어? 그러면 이제 얘기는 좀 시작할 수 있겠네. 이런 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닐까요? 네, 맞습니다. 정치인의 언어는 마니스틱하고 그리고 심플해야 된다.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왜냐하면 자기 진영 논리에 딱 빠져서 마니스틱하다. 이런 책이라는 얘기예요. 다 단순 구조라는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심플하다. 심플하다는 것은 사실은 히틀러의 마인컴프에도 나오고 개별서 책에도 나오고. 개별서는 본인이 쓰다가 쓴 책이 아니고 주변 사람의 개별서의 언어 확 모아는 책입니다. 거기도 수없이 등장하는 게 그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두수님 생각처럼 나의 본인은 이게 아닌데 이게 안 통하는 거야. 물론. 정치인한테 딱 뱉어버리면 그거 안 통하는 거야. 듣는 사람은 늘 그걸 받아들이기를 심플하게 받아들이거든요. 받아들이는 사람도. 이러니까 사실은 이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 진다. 이 실수, 실수를 누가 많이 하느냐. 앞으로 남은 선거 기일이 한 45일 되는데. 그렇죠. 이동안에 누가 더 많은 실수를 하느냐. 그건 정당별로도 그렇고 후보별로도 그렇고. 실수하는 사람은 선거에서 깨깡한다. 아. 아.